혹시 이미주 혹은 미주로 본인 이름 넣어서 광고모델로 물건이 출시된다면 어떤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? 저는 사실 술.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해놓은 게 있거든요. 이미주로 해가지고 밑잔 빼면 안 되는 그런 약간 술들 있잖아요. 소주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이제 밑잔은 금지야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주. 다 해놨어. 지금 이거 다 해놨네. 그러면은 카메라 보시고 그 삼행시 이미주 제가 웃겨 드릴 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먹는 것까지 한번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. 이제. 미. 밑잔 빼는 건 금지야. 쭉. 쭉. 오. 목넘김이 너무 부드러워. 이야 여기까지 여러분. 여러분 우리 소주 광고 광회자 여러분 이미주 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. 맞아.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미주 씨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